원뱅크샷 걸어치기로 치는 배치 인데요 어떤 회전과 당점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 배치는 초구를 득점한 후에 가끔 볼 수 있는 배치입니다 1적구인 노란공을 먼저 치는 비껴치기는요 키스를 빼기 어렵고요 앞돌리기는 투쿠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걸어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1분의 1 두께로 맞았을 때 코너로 향하게 되어 있으므로 얇은 두께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휘는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상단 당점을 선택했고요 회전이 많으면 짧아지기 쉬우므로 무회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세게 쳐도 분리각이 커져서 짧게 실패할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밀어치는 것이 가장 확률 높은 공략법입니다 조금 어려운 배치지만 득점이 되었을 때 2적구가 따라 돌아오면서 후급 포지션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배치이므로 득점 확률이 높은 방법으로 연습해 보세요 Cliffordrick